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알아서, 알아서. 자, 여러분, 알아요? 얼마 전에 야구할 때였습니다. 先日, 야구, 시아이의 도쿄입니다. 한 팀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ある 팀원의 한 팀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우상, 토아이스好きですか?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우상, 토아이스好きですか? 토아이스? 토아이스가 뭐지? 토아이스って何ですか? 먹는 건가? 食べ物ですか? 그러면서 토아이스 중에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아이스の中,誰が好きですか? 아, 근데, 아, 아, 이게 먹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 その時,初めて 아,食べ物じゃないんだなと気づいたんです. 단체로 무용하는 애들이잖아. 단단에서 부를 춤추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뭐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저는 봤을때나 보이죠.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아이돌 그룹이라고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돌 그룹이라서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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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 저는 트와이스 잘 모르고 누군가 뭔지도 모르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했어요. 트와이스의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팀원이 그러는거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거에요. 너무해! 너무해! 막 이러는거에요. 너무해! 너무해! 막 이러는거에요 저한테. 야구장에서. 야구장에서. 나이가 50이에요. 코스점도 있고 턱시점도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준비하기도 하고 너무해! 너무해! 이러는거에요. 무슨 짓거릴까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냥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또 교회에 우리 교육자님들이라든가 어린이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내일 중고등부가 이제 여름 캠프를 가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일기예보가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동남쪽 밑에 바다에서 태풍 10호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10호 태풍이 일본으로 곧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10호가 지금 맑쑥이 일본으로 곧바로 오는 거예요 영국 위성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곧바로 오고 시뮬레이션의中で 태풍은 맑쑥이 일본에向かって近づいてます 미국의 위성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예상하기를 일본으로 마쑥 온다는 거예요 아메리카の 진공, 지능에 관측에 요ると 맑쑥이 일본에向かっている 일본 컴퓨터가 예상하기를 이 10호 태풍이 곧바로 일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걸쳐서 일본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걸쳐서 일본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내일까지 태풍이 곧바로 오는予定 그 직선으로 오는 게 관동 지역이었거든요 맑쑥이 곧바로 오는 곳은関東 지역이에요 그런데 내일 당장 중국 모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당장 중국은 낮의 캠프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도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종도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태풍이 곧바로 일본으로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곧바로 일본으로 온다는 거예요 12일 나가는 거는 좀 위험할 거 같으니까 플랜B를 준비해라 12일에出가けること은 조금 아래요 그래서 다른 것들의対策을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종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됐으니까 다 이쪽으로 곧바로 온대 됐어 플랜B를 준비해 이렇게 얘기해 기도하지 말고도 괜찮아요 타이어가 와서 다른 것들의対策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오늘 일기예배를 보니까 오늘 일기예배를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저희는 일기예배를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빙 돌아가서 목요일쯤에나 저 밑에 쪽에 걸친다는 거예요 그 일기先이 바뀌고 목요일에 나올 것인 거죠 그래서 이종도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종도사님께 다시 연락을 했어요 이종도사님께 기도 많이 했나 봐 이종도사님께 많이祈했나 봐 태풍이 안 돼 태풍이 안 돼 그때 이정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하고 다 기도했다고 그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도리아가 닿지 마시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해 너무 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히또 히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멋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떼야 되겠죠 등떼세요 아라다르니까 등을 안 떼요 더군다나 이렇게 설교도 절대로 길게 안 할 거예요 더군다나 한 언어로 하면 괜찮아요 동시 통역을 두 언어로 할 때는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돼요 저번 달에 신학자 포럼에 있을 때는 그때는 그나마 학자들이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던 세미나였었는데 아 너무 지겨 제가 들어도 너무 지겨 아니면 재미있게 해 주든가 아니면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게 하든가 아니면分かりやすく論理的に 세미나가行われたらよかったの 얘기 안 되면 무조건 빨리 끝낼 우리나라 오늘같이 중국어까지 3개국어로 동시 통역을 하는 이런 예배는 절대로 짧게 특히今日は 중국어 3개국어で 리아이가行われているところ 빨리 집중해서 말씀 듣고 마음에 심고 그러십시다 확실하게 등떼세요 그래서背中を離してください 중국 우리 성도님들 중국の皆さん 등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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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떼세요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미고토바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今日の 미고토바 간단히 요약すると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皆さん私たちの人生は神様との霊的関係に関わっていると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それで2種類の木を持って説明しています 그리고 그 두 종류의 나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따라서 뭔가 달라진다 2種類의 인도가神様とどのような 관계を持っているかによって どのように変わるかが書かれてあるんです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으로 결정된다는 神様との関係によって 노력、 축복と分か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걸 너무나 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はっきりと強くこのような内容が書かれてある内容なんです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있지 않으면 神様との霊的な 관계가正しくなっていないと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いくら努力して頑張っても どういう結果になると書いてあるんでしょうか 허태다라는 それは 虚しいものになると書いてあります 소용없다라는 何の意味も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그 창세계에 보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소세기に 아담과 에바という人が 도저します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神様が 二人におっしゃったんです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라는 남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外の中央にある 젠악を知る 実を摂って食べてはならない 그런데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しかし 에바は どういうことを思ったんですか 정말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本当に あれを摂って食べれば 私の目が 開けられそう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本当に あれを食べる 頭が 賢くなりそうだ 저걸 먹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あの実を摂って食べたら 私は神様の ようになりそう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죠 그런데 それは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해서 넣어준 생각이라고 악마가 来て 嘘を ついて 에바の 頭の中に 入れた 思いなんですね 그런데 그 거짓말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먹기로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겼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 行動を とっている ことが 神様との 霊的な 関係が 正しく なっていない ということなんです その結果 どうなるんですか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는 神様の 御言葉に 不自信する ことになる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타락하는 그랬을 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それでその 結果 에덴の 園から 追い出される 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 죄로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今も 同じなんですね 神様の 御言葉は 知っているけど でも 私が これ 知っても いいんだろうな 이게 옳을 거야 これが 正しいんだろうな 설마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벗어났다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 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불순적이고 타락이고 부주중 다락 崩れる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시작 요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대며 요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자 日本語で 一緒に 読みましょう 세の 主が 家を建てる のでなければ 建てるものの 働きは むなし 主が 街を守る のでなければ 守るものの 見張りは むなし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그러면 뭐하겠냐 いくら 家を建てようと 建てようと しても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대돼요 결국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세워주시는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구름 끼고 새벽을 밤을 새도록 성을 지키는 뭐해 그렇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게 복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요한의 3서에 3서에 何도 書いてあります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원히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나 세워 아이 する 者よ 아なたが 魂に 幸いを 得てる ように 全ての 天でも 幸いを また 健康で ある ように 祈ります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신의 神様 と 私と 理 的な 관계가 正しく なって いる ならば 영원히 잘됨 魂に 最愛 を 得る 全ての 天でも 幸い を 得る 健康 で ある 믿으십니까 信じますか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何も 心配 するのは やめなさい まず 神様と 正しい 関係 を 持とう と しなさい と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本当に 死んで 行く しかない 私たち なんですね 神様に 等しい 예수様が 人となって この世に 生まれ 우리 살리시기 室に 神様に 乗り する 정도로 우리가 귀 あった 私に 命を 当てる ために 十字架に お分かり になるほど 私たちは そのくらい 優れたものだ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런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 世話 と 비교도 안되는 너희들이 귀한 너희가 왜 걱정을 하느냐 これ このような 鳥に 比べること ないほど あなたが 優れたものだ なぜ 心配するのか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が 되어 있다면 そして あなた方は 神様と 正しい 関係になっている なら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何を 飲もうか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그럼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자 そして 예수님은 結論として このように 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せーの だから 神の国と その木を まず 第一に 求めなさい そうすれば それに加えて これらのものは 全て 与えられます 아멘이십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저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 神様との 関係が よく ありません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공을 해서 뭘 잘 살고 있어 그럼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잘 本当に 上手 いった こと でしょうか 어차피 그 사람 언젠가는 죽잖아요 その人 누구나 다 죽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하나님 백보 잡아서 심판 을 받죠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 결정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틀어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수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 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길어봤자 몇십 년 그렇지 잘 살았다고 쳐요 근데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모수로 떨어지는 그 삶 그게 무겁게 잘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차라리 거꾸로 세상에서 못 살았다고 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늘 바로 되어 있었대 그리고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나은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신용자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용자에 그는 매일 곱고 좋은 옷을 입었대 매일 무작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거지 나사라와 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삶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 두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부자는 어떻게 됐다요? 음부의 고통으로 갔다.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대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영원히 영원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됐다는 게 진짜 잘된 거냐고 하나님은 없는데 잘됐다. 너무 잘됐으니까 부럽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の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 그걸 근데 온천하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영원한 둘째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지금 몇십 년 온천하를 다 가졌다는데 그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다 소용없고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상에 필요하지만 世のものも必要なんですが 아니 그걸 다 가졌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그 얘기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何의 의미もないんだ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本文には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첫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다이집방면은 아렛지로 무로노키의ような 인생이에요. 이게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예요. 이게 아렛지로 무로노키なんですね. 또 하나님 이렇게 비유하시죠. 또 하나님 이렇게 비유하시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인생은 아마리にも違うんですね. 사막의 떨기나무 아까 그 떨기나무 보여주세요. 아렛지로 무로노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비유하셨어요? 아렛지로 무로노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광야 간조한 것. 그리고 아렛지로 영광地帯.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그래서 아렛지로 무로노키의ような人생은 좋은 일이 없고요. もう幸せ가ないんです. 광야에 소금이 많은 소금기가 많은 땅.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메마른 공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세상 것을 다 가져다닐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 나무를 말씀하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인생이래요. 그런데 이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인생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시댈이 도시니も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 삶의 뿌리가 강을 향해서 뻗는데 강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풍부하니까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가뭄이라도 기근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입도 푸르르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그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인생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보고 살아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한 것 먼저 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급한 것부터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급한 것부터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급한 것이 끝나면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다. 그런데 인생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니 하지만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을 다 알지만 예, 예시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예시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급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격하자. 이것을 사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닌 상태라고 그랬죠 결국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 경험 우리의 또 실력 물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의 실력을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막에 떨긴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길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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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